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해 치료 중이시다. 테러는 자유민지주의 적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대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. 이기종 기자입니다. 청와대 영빈관에 우부 요인 등을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민생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습니다.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.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...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만났습니다.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폭력에 반대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행동하겠다고 재차 밝힌 한 위원장은 올해는 동료 시민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...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으로, 정의당은 대통령실의 쌍특검 거부권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,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도 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